어? 어! 뭐야? 뭐야, 반전!! 저쪽에 있어! 그 수련이 되었으니까, 내가 이겼지? 누가 나아간 줄 알아? 그게 빨래? 그게 빨래야. 그게 빨래? 내가 배운을 하는 걸 보여줄게, 어떻게된다, 봐요. 자기가 대형을 하면 이렇게 빠져요 아니 물에 타지 않는다니까 바보야 바보야 대형을 좀 가르쳐줘래요? 누울테니까 여기를 딱 받쳐줘봐요 하늘 저 입이 너 바보 너 바보 아니 아니 받쳐줘야 좋지 나 그냥 기술을 안겨봐 받쳐줘봐 영등을 받쳐줘면 물에는 띠 있을 거 아니야 무게는 대단해 이 물에 띠려고 그러면 다시 받쳐줘봐요 받쳐줘봐 가르쳐려 제대로 말한 기술을 한다고 무시하고 싶네요 아니 장롱이 형 해봐도 되겠구나 장롱이 형 해봐도 되겠구나 잘 가신다 어머나 바로 거의 인어예요 인어 어떻게 신대네 어떻게 눈이 안 빠져요 한 번은 못 찍겠다 한 번은 저렇게도 못하나 이래지지 다 잘하는데 그건 못하대 수영은 못하대 재밌었어요 내가 못해도 사위하고 사위 못하는 것도 재밌고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거의 제일 추억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별명 지어준다니까 별명을 지어드릴게 아유 알았어 근데 수영장에서 내가 딱 보고 느낀 게 뭔지 알아요? 장모님 별명을 내가 하나 정해줘야 할 것 같아 뭐라고? 좋게 지어지면 물 깨고 좀 더 심하게 지면 바다 코끼리야 나는 틀려서 안돼 정말 그거 귀엽지 않아요? 그 연세에 그 몸으로 수영을 하고 있는 게 약간 귀여운 토실토실한 바다 코끼리 정도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랑 지금 비교하면 비교하면 아 그러네 북극곰이라고 하면 아주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바다 코끼리라고 해줬는데 앞으로 코끼리라고 말만 해봐라 바다 코끼리 내가 생각해도 잘 된 것 같아요 백년 손님이 그냥 비닐로 안에 있는 떡을 먹으니 저게 찍혀가지고 나가면 아유 그러면 장모 참 사위 대접 대우습게 한다고 그러겠다 그럼 한마디 하시면 돼 너도 80 넘어 봐라 장모고 뭐고 백년 손님이고 뭐고 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맞아 접시고 뭐고 수영을 많이 하세요 이게 처음에 50m 열 바꾸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바꾸 돌다가 그 다음에 일곱 바꾸 점점점점 횟수가 줄어 점점점 다시 늘려봐요 될 거예요 체력이 안 돼 살만 쪘지 잡아당기는 물이 무거워 자꾸 하면 그게 는대니까 힘이 82살 돼서 한번 해봐 뭐 자꾸 나더러 허라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80살이 안 돼 봤을 때 알 수가 없지 50대가 물에 가서 빠져 죽게 생겨가지고 뭘 그래 배웅 하려니까 빠져 죽겄대 배웅을 안 하고 자유형을 하면 되지 1년 동안 열심히 배웅을 배워갖고 그때 배웅으로 장모님하고 시합을 한번 해보죠 해봐라 자유형은 내가 자유형은 무조건 이해했더라 길이가 벌써 다른데 그러니까 응 저 출근할게요 그렇게 하고 가는 거야? 모란 장 생겼다고 짠판이네 왜요? 멋지다고 양복 입으니까 제일 멋있을 때는 수영장에서 벗었을 때 아니었어요? 벗었을 때 1, 2, 1 2, 3, 2, 1